안녕하세요. 블루라크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4일 FA 시장이 열렸고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FA 기간이 2주이니까요. 이제 절반이 지났는데요. 어제 이소영의 전격적인 IBK 기업은행 이적 외에는 아직 다른 계약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썰들이 나오고 있죠. 지난 FA 썰썰썰에서 이소영 통장썰 강소위 도공썰 다뤘었고요. 이소영 썰은 맞았습니다. 과연 강소위가 8억 맥스로 도공해 갈지 아니면 GS에 잔류할지 궁금하고요. 새롭게 나오고 있는 FA 관련 썰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흥국의 미들블러커 이주아의 수도권 3.8억 썰입니다. 네 수도권에 있는 모팀이 이주아에게 3억 8천을 오퍼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주아 국가대표 미들블러커 이고 185cm 신장과 23살의 젊은 나이가 매력적입니다. 박은진과 함께 이번 FA 중에서 미들블러커 최대어 이고요. 이주아가 지난 시즌 흥국에서 받은 연봉이 1억 천만원이었는데 과연 3억 8천에 오퍼했다는 수도권 팀은 어디일까요? 네 한 팀이 아니고 복수의 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화성에 연고를 둔 IBK 기업은행과 서울 연고팀 GS 칼텍스입니다. 이소영을 7억이라는 거액으로 영입한 기업은행이 이주아도 영입한다? 네 셀러리가 부담이 되지만 일단 영입할 이유는 충분하죠. 기업은행 미들 중에 최정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명이 약점인데 이주아가 들어오면 정말 막강한 라인업이 완성됩니다. 물론 셀러리를 만들기 위해 선수단 정리가 먼저 선행돼야 하겠죠. 그리고 GS 칼텍스 이번 시즌 미들이 가장 약한 팀이었죠. 그리고 지난 시즌 기대를 하고 데려왔던 정대영이 별 활약은 못했지만 어쨌든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한수지도 지난 시즌부터 은퇴 얘기가 나왔었고 오세연 문지윤 건민지 등 처참한 GS 미들 상황을 생각하면 이주아 영입에 목을 맬 것 같습니다. 과연 이주아 통장썰 기름썰 아니면 흥국 잔류 이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신의 공격수 육서영의 정관장 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육서영은 FA 대상 선수는 아니고요. 바로 이소영의 영입으로 인해 기업은행이 6인의 보호명단을 짜야 하는데 여기에 육서영이 묶이지 않고 정관장이 데려갈 것이란 소문입니다. 네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은행의 6인 보호명단. 김호철 감독 과연 어떻게 짤까요? 일단 이소영은 포함이고 그 다음 최정민을 묻겠죠. 블러킹 1위에 현재 IBK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이니까요. 그리고 표승주와 황민경을 모두 묶을 것 같습니다. 황민경을 놓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지만 황민경이 바로 직전 시즌 영입한 선수고 수비에서 특출나죠. 이소영 황민경 조합이면 강력한 수비 라인이 완성됩니다. 그럼 두 자리 남는데 신현경과 김채원 두 명의 리베로를 모두 묶을 것 같습니다. 신현경이 부상 이슈가 있어 둘을 모두 데려갈 것 같고요. 그럼 남은 선수가 김희진, 김학영, 육서영 정도인데요. 정관장이 총 맞지 않은 이상 김희진을 데려가진 않을 거고요. 김학영은 염해선, 김채나, 안혜림 등 세터 자원이 나름 풍족한 정관장이 픽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육서영을 데려갈 것 같습니다. 이소영이 빠진 레프트 자리에서 육서영, 박혜민, 김세인이 경쟁하는 구도인 거죠. 배구팬 여러분 이 두 가지 썰도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